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텍스트 에리어의 Show Placeholder on with only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텍스트 에리어가 읽기 전용 모드에 있거나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Placeholder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laceholder 텍스트를 읽기 전용 모드 혹은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표시하려면 Show Placeholder on with only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Placeholder 속성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Placeholder 텍스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어를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 Disabled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Placeholder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Show Placeholder on with only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비활성화 모드이지만 Placeholder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읽기 전용 모드를 위해 with only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Show Placeholder on with only 속성 값은 다시 Pulse로 변경하십시오. Disabled 속성 값도 다시 Pulse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Placeholder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Placeholder on with only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읽기 전용 모드에서도 Placeholder가 다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